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젓가락질 때문에 파혼당했다고 울부짖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집에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이 너무 괘지같다며 부모님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파혼당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제, 젓가락질 때문에 결혼이 깨졌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워서 자세한 정황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남친과 2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엔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 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젓가락질 때문에 파혼당했습니다. 실은 제가 젓가락질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집게형 젓가락을 사용하고 밖이나 직장에서 밥을 먹을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면 최대한 젓가락질을 안해도 되는 거 그런 메뉴만 골라서 먹었거든요. 돈까스 같은 거 포크로 찍어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남친 부모님한테 인사 드리러 갔을 때 여기는 뭐 식당 같은 외식이 아니고 남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젓가락을 써야 했는데 아 물론 저도 이게 처음부터 은근히 신경 쓰였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쓰는 집게 젓가락을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어른들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어머님이 평소 좋아한다는 특수 과일이랑 꽃을 준비해 갔는데 처음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이고 참 참한 아가씨네 이러면서 마음에 들여 하셨죠.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했고 그때도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야 살림남 집에서 살림남에서 정태우씨 여동생이었나 이분이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린 애도 아니고 나이를 저렇게 먹고도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면 되겠나 하자다 하자 아마 가정교육을 못 받았을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마치 저 들으라는 아니 그냥 저를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당신들과 아니 그래도 저는요 이날 당신들과 식사를 할 때 최대한 주의했고 조심조심 밥 잘 먹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여하튼 남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움찔했지만 최대한 기분 상한 티 안 내고 웃으면서 아 네 어머님 실은 저도 젓가락질이 아직 어색해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러니까 마치 제가 이 말을 해주길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어이고 그런 것도 어린 애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지. 나이 서른이 훌쩍 나면 지금도 교정이 안 된 걸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니? 게다가 그런 젓가락질이면 나중에 애를 낳아서 교육할 때도 문제가 있을 거다. 특히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들과 식사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아이고 이 아가씨 젓가락질 보면 다들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린다? 딱 이러는 거예요. 어후 순간 꼬리띵 하고 정말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아 물론 이날 제가 오전 근무를 하고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낯선 장소에 있었던 탓도 크겠지만 갑자기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현기증이 막 올라오고 피로감도 엄청나게 밀려와서 서둘러 남친이랑 나왔어요. 아니 말이 좋아 그냥 나온 거지 쫓겨난 거라 보시면 돼요. 남친은 저를 집에 태워주고 바로 돌아갔는데요. 참고로 이때 저희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었고 오늘 오후까지 연락이 없다가 저녁때쯤에 남친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제가 착하고 예뻐서 마음에는 들지만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젓가락질을 보니까 당신들 며느리로 아들의 반려자로 탐탁지 않았다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남친 본인도 나는 우리 부모님 뜻에 따를 거야 이러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헤어지자 이거죠.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2년 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너무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리게 했어요. 겨우 몇 시간밖에 안됐지만 밥도 물도 못 먹겠고 그냥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 인사까지 다 했는데 그럼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 머리야 아니 그전에 여러분 이게 결혼 결격 사유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면 남친 부모님은 애초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아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데 어쩌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이쁘고 잘난 사람이라도 그래 젓가락질 그지같이 하면 홀딱 깨긴 하더라구요. 댓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큰 대기업이나 전문직인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그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부터 이미 깨졌을 거야. 왜? 젓가락질은 유딩 때부터 기본이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할 때 젓가락질 보는 거 알고 있니? 집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은 인턴 중에 잘린다. 성적이 올빽이라도 잘려. 내 말 알겠니? 2번 장난치마. 대기업 취업할 때 젓가락질 하는 걸 왜 보냐? 꼭 보면 그래. 면접 한 번 못 본 것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해 대지. 그리고 지금 쓴이 열받아 죽으려고 하는데 왜 반말이야? 아이고 참 수준 알만하네. 끄이. 3번. 에? 정말 모르시는 건가? 샘표. 젓가락 면접 있어요. 이거 정말입니까? 이야. 2번. 젓가락질 그거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 서른 넘도록 그런 노력조차 안 한 거. 딱 그런 사람으로 생각들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여자를 자기 아들 옆에 두기 싫은 거고. 아이브와 안유진 씨가 젓가락 잡는 방법 엄청 이상했는데 CF 광고 들어오니까 며칠 만에 교정하더라고. 대댓글. 이야. 그걸 고치는구만? 헐. 역시 금융 치료는 정말 대단하구만? 끌이 끌이 끌이. 그렇지. 돈 주면 뭐 발가락으로도 합니다. 발가락으로도. 3번. 쩝쩝충이랑 젓가락질 삐꼬는 김태희 원빈이라도 개 순식간에 사람을 못 배우고 없어 보이게 만들죠. 가정교육 밥상머리교육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30년 넘게 무시했는데 당연히 안 좋게 보겠지 좋게 보겠냐고. 아마 내 생각인데 쓴이는 이 결혼이 엎어져도 끝까지 안 고칠 거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그런 똥꼬집을 어른들 눈엔 다 보이는 거라고요. 4번. 보니까 쓴이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깟 젓가락질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쳐보겠다고 집에서 집게용 젓가락을 사용하면서도 나이 서른이 넘도록 아직 교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의지가 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특히 남친이 고민도 없이 자기 부모님 뜻에 따르겠다. 지난 2년 동안 쓴이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포기해라 포기하고 쓴이를 이해해주는 남자와 그런 가족을 만나라 뭐 그런 거지요. 대댓글 아니 세상에 의지를 갖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젓가락질 교정까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건가요? 대댓글 고치기 싫어? 그럼 하지마 그거야 뭐 네 자유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고 극혐하는 것도 자유니까 깝치지는 마라. 2번 지금 의지라고 했나요? 네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도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논리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렇다군요. 남들에게만 엄격하고 본인에겐 세상관디 그저 본인 혼자만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는 부류죠. 3번 집게용 젓가락을 쓰는 거 이거는 그냥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왜? 뭘 어떻게 집어도 잘 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정용이 아니고 대충 잡아도 되니까 쓰는 거야. 5번 야 이 미친 지금 장난치냐? 침팬지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연습하면 젓가락질 하겠구만 하물며 인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고치냐고 막말로 너한테 뭐 리만 가설을 증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꼬끼마들도 다 익히는 젓가락질 하나 못 고치고 있다. 나도 그래 너 같은 며느리는 개 싫어. 끌 끌 끌 끌 끌 6번 님아 젓가락질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가정교육의 부재 의지박약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7번 나도 그래요. 고등 때까지 젓가락질 오지게 못했는데 하루는 이런 내 스스로가 너무 붕딱 같은 거야. 그래서 연습을 했지 매일매일. 그렇게 고치니까 음식 너무 잘 집어지고 개 좋던데 왜 안 고쳐요? 9번 저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선 쇠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니까 젓가락 단계별로 사서 계속 연습을 시켰고 이젠 제법 잘해요. 아니 근데 스니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연습을 하면 되는데 어른이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9번 파혼당한 거 정말 안됐지만 가정교육 못 받은 건 맞아요. 아니 30년 넘게 젓가락질 안 배운 게 더 신기하네. 부모님은 뭐 했대? 그리고 집게형 젓가락을 서른이 넘어서도 쓴다고 완전 개충격이네. 아니 스니가 뭐 다섯 살 어린 아이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초등도 하는 젓가락질 뭐가 어렵다고 아직 그러고 있어. 10번 내가 봤을 때 말이지 스니의 다른 조건들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거기다가 젓가락질까지 못하니까 그냥 잘린 거지. 학벌, 집안, 직업이 우아할 정도로 좋아서 봐라. 고작 그 젓가락질 하나로 너를 반대하겠냐? 못하지.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다 그저 그런데 젓가락질까지 못하니까 사람이 진짜 못나 보이고 싫은 거지 뭐. 그리고 네 남친 뭐 자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안 하는 그런 순종적인 타입이거나 그게 아니면 뭐 이미 2년 넘게 만났겠다. 설렘도 열정도 없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은 하려고 했는데 부모도 반대를 하고 자기 마음도 굳이 내가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 참에 헤어지는 거요. 젓가락질. 물론 중요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좋은 조건까지 엎을 정도는 아니다 이겁니다. 여하튼 이거를 고치거나 그래도 고치기 싫으면 다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 진짜 젓가락질 때문에 파혼당한 건지 그게 안 믿겨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내가 솔직히 말할게. 썬이가 지금 당장 젓가락질 고치고 그 부모와 남친 다시 만나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봐봐. 자기들 눈에 네가 조금이라도 예뻐 보였고 뭔가 아쉬웠으면 되든 안 되든 최소한 기회 정도는 좋겠지. 안 그러냐? 끌 끌 끌 끌. 저도 이 마지막 댓글 공감하는 게 저는 이걸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제 사촌 누이가 제 사촌 누이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거든요. 주먹 젓가락질. 주먹을 젓가락질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완전 어린 아기처럼. 근데 의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왜? 자기도 치과의사거든. 그것도 개원이.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고치기 싫으면 지금 의사가 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전문직 하면 돼요. 그렇다고. 감사합니다.